블루보드 적외선 온도계 BO350 개봉기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개봉하면은 설명서 그리고 배터리 파우치도 상당히 이쁘네요. 흙태로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 교체하는 걸 해 보겠습니다. 뚜껑을 딸리하면은 끄어 놓고 끼우면 됩니다. 그리고 형광등을 불을 켜니까 22도 나옵니다. LED 램프 형광등이 26.9도 나오네요. 이 바닥면은 온도가 21도. 이상 BO350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